네, 계속해서 업종별 이슈와 유망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진투자증권 이재일연구위원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글로벌 전기차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전기차 글로벌 시장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GM이나 포드 등도 생산 투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또 전날에는 파나소닉이 배터리 생산 감소 소식에 또 관련해서도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전기차 시장 부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전기차 관련된 플랜들이 많이 후퇴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아무래도 대중화가 되고 그러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기대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는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국내 업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영향이 아주 크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기아차 기준으로 봤었을 때 대부분의 이게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수호차라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라든지 이런 다른 친환경차 쪽으로도 라인업에 풀라인업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올인하거나 전기차 퓨어 플레이어드라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시장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업종 주가가 같이 영향을 받는 것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완성차 업계, GM이나 포드 등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사업 재조정에 나선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전기차 투자 계속 이제 고삐를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이런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기아차의 지금 단기적인 전략들을 보게 되면 일단 라인업을 확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 국가의 현지 생산 기지를 확보하는 것 여기에 좀 방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내년도 10월달 정도 되면 가동이 예정돼 있는 미국 현지 전기차 전용 공장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요. 지금 각국에서 정차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역 장벽들 그리고 보조원 장벽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생산 기지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필수적인 행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전략적으로 타당한 행보다라고 볼 수 있고요. GM이나 포드가 후퇴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실 GM 포드는 그전에는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았었는데 바이든 행정부 직권 이후에 굉장히 전략적인 변화가 많았습니다. 또 내년도가 되면 미국 대선이 있고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또 계획이 후퇴하고 이런 게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국내 왕성차 업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분기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현대차도 역대 3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기아도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하고 반대로 또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2분기 때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이번 3분기 때도 굉장히 나무랄 데 없는 실적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최근 늘어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들 때문에 주가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단기적인 실적 이슈라기보다는 내년도나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센티멘트 악화는 좀 매크로 환경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좀 피해가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완성차의 어떤 단기적인 실적을 봤을 때는 4분기 때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을 보더라도 워낙 지금 현대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차량 라이넘의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환율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실적 전망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게 되면 지금 현대기아차가 PER 4배를 이하로 내려가서 지금 3배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떤 밸류에이션 마진이나 안전 마진 측면에서도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좀 외부 환경 때문에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4분기에는 그래도 주가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자동차 업계 사상 처음으로 빅3가 동시에 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래도 이제는 좀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영향 어떻게 보시고 관련 기대감 영향 소멸하면서 주가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이제 미국 빅3가 파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사 소외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6주 동안의 파업 이후로 합의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3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는 비노조 그러니까 비노조 자동차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임금 인상 리스크를 좀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중립적인 상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국내에서 만약에 이제는 GM이나 포드 쪽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파업이 이제는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현대기아차는 어떻게 보면 매크로 이슈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실적은 좋지만 어찌됐든 글로벌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좀 주가는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업황이 그렇게 전망을 밟지는 않습니다. 앞서 전기차 관련해서도 언급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또 자동차 업종 내에서 국내 자동차 업종 내에서 탑픽을 꼽자면 어디를 꼽으시겠습니까? 지금 탑픽으로는 기아차랑 현대위아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실적이 좋아가지고 이제는 계속 말씀드리기 미안할 정도인데 지금 PR 3배 정도로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올해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7%를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워낙 실적도 좋고 밸류에이션도 낮고 거기다 연말이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아를 이제는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제 좀 전에 실적 발표가 됐는데 최근 들어와서 실적이 꾸준하게 이제는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를 보게 되면은 방상 부분에서 매출이 신규로 발생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기회분 수익성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본격적으로 정차 관련된 투자 사이클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공급되는 자동화 설비들, 로봇들 이런 것들을 또 현대위아 공급을 하면서 기계 부분의 수익성이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부분도 나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계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탑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업종 내에서 기아 실적도 좋은 반면에 또 저평가된 상태, 그리고 7%대 배당 수익률까지 기대할 수 있어서 탑픽 기아를 꼽으셨고요. 또 현대위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주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지엘 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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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